어! 어 개무섭! 어 개무섭! 어 개무섭! 어... 어 행종이 형! 왕! 노나! 쪼앙! 행종이... 어... 행종 거는 개무섭... 어 잠깐만 어 어디야? 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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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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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오우 야 이거 제대로 만들었네 아 얘가 날랄이 저기 아니었구나 박사가 아니었구나 얘네는 유인할 필요 없잖아 얘네들은 죽여도 되는 거잖아 그치? 알아라 알아라 얘 먼저 끝내어갈 거야 저기 위에 거는 끝내어갈 거야 어휴 리바이를 골랐는데 긴장감이 있으면 큰일나지 게임 못해먹지 어 잠깐만 어 다행이다 너무 잘해서 그러면 긴장감 있게 보시려면요 유튜브에서 1편부터 8편 보시면 됩니다 개못해요 진짜 욕나올 정도로 어 뭐야 아 얘는 어? 잠깐만 얘 유인해야 되는 애 아닌가? 어 얘 유인해야 되는 애다 갔다 갔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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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누구냐 저거 어 저정도 충분해 지도 지쳤어 뛰다가 야 지도 지쳤어 야 지도 지쳤어 여기야 여기 여기 인마 여기 여기 인마 여기 야 지쳐서 안온다 야 오겠다 오겠다 왜이래 어 이것도 맴매질 한번 해줘야겠네 이거 오겠어 됐어 오겠다 오겠다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개무져 어어 개무져 얼른아 얼른 얼른 뛰어와 뛰어와 요치 요치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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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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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바케보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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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얘 어디서 어디서 이런 2등감을 배웠어 안되겠다 내가 몸 좀 뛰어가야겠다 후üs 이러면 기다려 간다 어? 거인이 접근하고 있다는데 방금 각성 풀어 각성 풀어 중간에 이렇게 각성 캔슬할수도 있어요 그대로 누워있어 그대로 누워있어 어 거인을 옮기려는데 잠만 거인 옮기는거 지켜야되나봐 지금 내가 바로 어디갔어 내 말 내 말 아 내 말 색깔이 확실히 아니야 야야 꺼져 꺼져 어디든 시랭크가 그냥 거인물이만 다 토벌하면 되나? 이런거 잘 봐야되는게 어디로 가게 하지말라 이런게 있거든 애들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여기 지금 몇몇 날라다니는거야 오 간다 자 바꿔주고요 가스 가스는 지금 쓰지 말자 가스는 지금 쓰면 좀 아깝다 아 네 어 어 어 어 어 거인 개 많아 오우야 등뼈 아 가스가 없다 이것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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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그래도 너까진 죽이고 가스 채운다 자 마지막 갓 썼고 살았어? 어 나 어디갔어 오 오 오 됐다 잠깐만 어 뭐야 저런 바보 같은 자식 어 한명 사망했어 아 그래 각성 한번 가자 각성 한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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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성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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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단어를 이 게임하면서 배웠다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단어가 왜 있는지 이 게임하면서 배웠어요 모두를 구해내는 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려면 진짜 사실 게임을 못해 그냥 신경 쓰여 각성 풀어 각성 풀어 몇 구? 이제부터 진짜나 다들 긴장이래 진짜나 온다 됐어 두명 처리 칼날 먹어야 돼 칼날 어? 이런 빠케모너 아무리 아이템이 중요하지만 동료를 위해서 댐을 버린다 저묵 저묵 흐리 아 동료들이 치체도 먹어주는게 의리 됐어 저기서 놈이 오고있어 좁은 길목에서 좁은 길목에서 좁은 길목에서 싸우면 안 좋을까? 모르겠다 일단 들어간다 가냐아 다들 집중해 집중어택으로 바꾼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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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가또 잠깐만 블레이드가 없어 다행이다 블레이드는 많았어 어? 어? 나의 동료를 statues 마RC 안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으어 삿 These times 좁은 길목에 싸우는거는 병신급판단이었어 나와 나와 야아하아아아악 됐어 야 야아아아아악 야 야아아아아악 이걸로 너의 마지막 아 미친 돌 맞았어 으아악 아 미친 가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됐어 아 이젠 또 8인가 으아 으아악 예에에 내려라 이 빠케모노야 재려먹어 재려먹어 클났어 더이상해 가스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동료가 줄거에요 우린 모두 다 생존할수 없어 어차피 다 누군가에겐 이어질 보급들이야 와 와 개 힘들다 진짜 싸우 잠깐만 이제 없을텐데 체력 아 하나 있네 됐다 팔 다 잘랐다 자 집중간다 아아아악 됐어 조금만 힘내 애들아 조금만 힘내 어 처리했다 라스트야 젠장 가스가 없어 가스가 없어 으아악 조금만 자 더이상 보급을 노리면 안될거 같애 이거는 가스가 없기때메 더이상은 안돼 야 내려놔 바로 어택 이렇게 된거 C등급을 불러온다 왜냐면 C등급이 죽을테니까 그럼 나에게 템을 주겠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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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A급 하나 더 빼 A급 하나 더 빼 자 A급 하나 더 빼 됐어 C등급을 넣어가지고 C등급이 죽는걸 기다리는거야 그래서 템을 빼는거지 이 게임은 어쩔수없어 잠깐만 아 야아아아아아아악 됐어 고맙다 어 됐어 잠만 어떡하지 그쵸 템이 없어 자 저 괴물 어 아직 보물이 있긴 있는데 보급품이 있긴 있는데 자 이건 어쩔수없다 이렇게 된 이상 포탑 있는대로 유인한다 아아아아악 내려놔 이 빠케모노야 포탑 어딨어 포탑 어딨어 포탑 어딨어 포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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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다 탑승 야아아악 Apple 제거 주거라 어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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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거의 다 죽였어 거의 다 죽였어 잠깐만 얘네 방해할 것 같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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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내려야돼 이거 내려야돼 어 얘네 정말 얘네 못오나요 여기로? 어디갔지? 오! 오우 씨발! 어! 어! 개공포 게임! 각사아아아아아아아악! 조금만 더 힘내! 조금만 더 힘내! 하니 재생한 것 같다? 으아악! 안되겠어 B급 B급이라도 어 너무 쓰레기야 애들이 죽지도 않고 말이야 어 가스 생겼어요 그리고 어 가스 생겼어요 그리고 와아 얘 팔 다 생겼네 야아 리비아가 간다 야아 얘가 해야돼 그렇지 아 리바이 리바이 긴 싸움이었다 얘는 진짜 이렇게 내가 고생한걸 몰라요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누릅시다 자 아프리카 우측 하단에 추천이 있구요 유튜브는 왼쪽 밑에 조만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다양한 비디오 게임 볼 수 있습니다 아 용파이님 스티크 한게 고맙습니다 인간이라고? 인간이라고? 뭐야 그 살을 먹으면 뭐 커져 그러면? 지 이름보다 훨씬 나은걸 붙여주네 이거 진짜 전투시간 이거는 진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애들 많이 죽으면 저것도 높여줘야지 이거는 그냥 잡지 말라는 거예요 급강하공격 위에서 내려치는 강력한 강하공격 아 옥철은 안나오네 철 레오메탈 레오메탈 좋아보이는데? 야 이거 너무 안줬다 템을 야 템을 너무 안줬는데? 거인의 결정파편 템을 너무 안줬다 저것만 엄청 줬어 11개만 체중이 많이 450kg에서 500kg가 나간대 포에게 수거를 드렸고 어서 본래 인물을 정리하겠어 6,000원 일단 보류 새로운 말이 나올수도 있으니까 뭐가 나왔을까? 아 신규 자재 조달이 가능하게 됐다고? 아 여기서 나오면 안나왔겠네 그러면 이게 나왔겠네 조금 소지수가 적은 것들이 좋은걸거야 아 별로 뭐 다 필요없네요 다 있네 다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네 최소 10개 이상 있네 가죽 빼고 좀만 칼에서는 뭐 지금 살게 없는 것 같고 솔직히 음 아 잠깐만 아니나 아니나 영시쿠라마 이거 사고싶은데 상급 특화 배치서가 없네 거인의 피부조각은 어 많고 그전까지 쓸만한거 있나? 상급 범용 배치서 이거 살까? 20칼집 살까? 가스량 가스압이 꽤 되는데 레어 메탈 3개 근데 상급 범용 배치서가 2개밖에 없어 이거는 가스량 엄청 늘어주네 일단 좀만 더 보류 좀만 더 보류 좀만 더 보류 여기도 범용 배치서 들어가네 좀만 더 보류 차라리 강화를 합시다 개조나 아마 안될거에요 지금 옥철이 없어 나머지는 강화할 필요 없어 그렇다면 보강을 하자 여기다가 2개를 갖다 박아버리는거야 얼마나 쳐줘 미첸 갖다 버립니다 지금은 뭐 너무 미세해서 미래를 내다보는게 나을거 같아 병사의 피해를 억제한건 나쁘지 않군 부하를 개죽음 당하게 할순 없으니까 생각해보니까 한지가 저거하다 병사들 많이 죽었어 그치 그치 리바이복장 좀 딴거 할까 뭐야 이거 이런 모션도 있네 이번에 리바이복장 이거 가자 이게 간지지 이게 간지 아닙니까 아니다 청소부 갈까 청소부 어 청소 한번 합시다 청소부 한번 갑시다 청소부 칼 개멋있네 칼도 주는거야 칼도 세트일까 청소부 청소부 왔습니다 청소부 왔어요 알았다 엘빈 부하들에게 조심하라고 전해두지 그래 준비를 철저히 해줘 무슨 일이랄지 모르니까 준비 다 돼있어 너희반의 활약을 기대하겠다 리바이반 조사병단 내부에 조직된 특별작전반의 통칭 리바이병장이 반장으로 임명되어 어 이 이름으로 불린다 소속된 병사는 에르드진 군타슈르츠 페르 페트라라를 아까 죽였는데 오루오 보자드로 리바이가 직접 선출했다 전원이 단위수가 다른 거인 토벌수와 토벌 보조수를 자랑하는 조사병단 꿀찌의 정예반이다 미친 어 어 야 얘 되게 얼굴 잘생겼는데 그냥 죽는 용도야 청소부다 이 자식아 뭐야 얘 살았나 몸에 이빨자국 났겠다 개멋있다 야 청소부 컨셉 좋다 어 칼봐야 그리고 칼 이거네 살아있었구나 와 개멋있어 리바이 야 칼이 맘에 들어 칼이 제2장 제4화 리바이 병자 이번에 내 무대다 본대 전면에 주의하라 알겠소 기다려 내가 구하러 온다 일단 한마리 청소 다리를 보자 다리를 정면이 뭐 못들어갈 것 같아 이 어리석은 자식아 못들어가네 넌 날 안보는 순간 넌 뒤지는거야 어 나이스 뭐야 이근처에 SOS인데 쟤냐 동료를 위해서라면 아이템을 버려서라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리바이지 그것이 T마크다 개 리바이 비니샷 헐 지극히 다시 담배 진정한 라디오 너무 감수 정리 jet 어 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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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수